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도면을 꺼지는 정도파악 정우입니다. 자, 우리 S9S 줄여서 S9S 교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이 교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어우 이게 떨려.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교재는 딱 받았을 때 쌤도 이게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애정이가, 애착이가 떨려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언박싱. 떠서 여러분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뜯어보면 일단 표지가 아, 너희들도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뜯을 때 이렇게 확 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딱 받으면 어때요? 아, 좀 간지난다. 그치? 아, 솔직히. 솔직히 좀 간지난다. 맞지? 어, 쓰고스. S9S. 자, 교재를... 쌤도 지금 실물에 처음 보는 거거든.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진짜. 이게 안 뜯고 그냥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본 책이 더 반짝반짝 거리네요. 이게 해설칩은 이게 다를까 봐 표지 넣어놨거든. 이게 표지를 넣어놔서 그래. 표지를 넣어놔서. 자, 교재를 보면요. 일단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정서를 많이 들였어.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내용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가, 자, 내용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내용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자,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 됐죠? 자, 우리 양쪽 관계부터 시작해야지. 자, 그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 쭉 내용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홉 개의 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부족한 우리 개념에서 좀 덜 해줬던 좀 그래프 같은 것도 다 정리해놨고 자, 그리고 나서 중요 기출 문제가 이제 들어있어요. 이제 훈구파를 위한 팁들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단어 문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자, 왼쪽 페이지에 여기 왼쪽 페이지에 중요 기출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을 풀어보고 이제 변형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 강의잖아. 자, 심화 개념, 심화 스킬 강의니까. 그래서 왼쪽에 꼭 풀어봐야 되는 기출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자,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자, 좀 빗게 자,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봤으니까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변형을 한번 풀어보라고 왼쪽에 중요 기출 오른쪽에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 기출들을 쭉 실어놓고 꼭 다시 풀어봐야 된다라는 중요 기출을 실어놓고 오른쪽에다가 그 변형을 실어놨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 변형 기출 변형 이런 식으로 기출 변형 이런 식으로 자, 양쪽 페이지 구성을 한 거야. 볼 때 편하게 그래서 왼쪽에서 기출 풀고 그거를 고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풀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겠지. 여기 가서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어, 나 기출이 중요 기출이 이게 풀리는구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일단 중요 기출과 변형 문제들 그게 쭉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쭉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단어 문제들이 있을 거야. 자, 실력 확인 문제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양쪽 관계는 특히 좀 많이 실어놨어. 어,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단어 문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 단어 문제들은 자, 실력 확인 문제들 전부 다 새로 제작한 문제들이고 어, OTS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높아. 난이도가 기출의 1.5배 정도 돼요. 그래서 기출에 비해서 1.5배 되는 그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어, 우리가 대비가 되는 거지. 더 쉽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 1.5배 이상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자, 그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선생님이 그 출제진들 출제진들을 올해 지금 새로 다 교체를 해서 자, 새로운 문제들로 돼 있을 거야. 아마 유형이 좀 다를 거야. 작년까지 선생님 문제를 풀어봤다면 올해 푸는 문제들은 이제 쓰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유형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가 될 만한 자, 그런 진짜 좋은 문제들. 어, 깔끔한데 좋은 문제 있잖아. 어, 자, 그런 것들로만 제작을 해놔서 자, 단어 문제들이 이제 쭉 있을 거예요. 자, 단어 문제들이 있어 9개 주제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들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출과 변형, 기출과 변형 자, 이런 식으로 쭉 교재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9개의 주제들이 이렇게 딱 주 교재로 우리가 본 교재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자, 해설집인데 일단 해설집 사이즈부터 고민을 했어요. 사이즈 고민을 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게 똑같은 사이즈로 하면 지금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물어봤는데 가방이 느끼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다른 책들도 많아서 자, 그래서 본 책보다 조금 작게 조금 작게 자, 해설집을 만들어놨고요. 자, 해설집에는 보이지? 너 다 너희들을 위한 배려야. 스프링으로 해서 이렇게 딱 펼쳐서 놓고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해설을 맞춰보고 싶은데 해설이 뒤에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 어, 그거 불편할 것 같아서 자, 해설집 따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펼치기 좋게 스프링까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거야. 자, 그리고 이 해설집은 해설집은 지금 총 문제가 182문제예요. 자, 182문제가 실려있는데 이 182문제 자, 전부 다 전부 다 송구시 해설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본체가 그만 어, 그래 너를 이제 덮어라. 자, 그럼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자, 손글씨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있죠. 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풀이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게끔 자,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여기 풀고 자, 순서도 똑같이 교재에서 자, 중요기출 그 다음에 변형 자, 고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서 막 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표 같은 경우에도 이 표 안에다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갈까요? 자, 여기다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여기 보면 뭐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번호가 써있을 거야. 이렇게 번호가 써있어서 그 번호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쭉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자,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돼.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 번호대로 위에 매겨지는 순서대로 따라오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자 182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손글씨로 해설을 만들어서 이 손글씨 만드는데 이게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고 정성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 하고 싹 엎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 다시 쓰고 그리고 다시 다 엎은 다음에 또 다시 쓰고 그래서 세 번을 엎었어. 그래서 이게 딱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면 야,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게 해설을 보면 이해가 다 되는구나. 물론 선생님이 강의 그대로 하겠지만 자, 혼자 나중에 볼 때 강의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 근데 그거 강의가 기억이 안 나도 강의를 나중에 한 번은 처음에는 들어야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복습하고 복습할 때 강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이 해설집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교재 구성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쓰고스 쓰고스 이거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 야, 내가 봐도 진짜 반짝반짝하고 좋다. 공부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 오 오 이렇게 한 번 들어줘야지. 이렇게 옆사람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쓰고스는 우리 개념 그리고 기출 풀고 나서 이제 변형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엔제나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딱 중간 단계야. 그래서 기출 28% 그 다음에 변형 문제로 72%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기출에 비해서 1.5배 정도 되는 난이도로 진짜 문제가 좋을 거야. 풀어봐봐. 풀어보면 야, 이렇게 기출이 응용될 수 있는 거구나. 아, 여기까지 이상은 안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심하면서 실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교재 구성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자, 잘 활용하시고요. 저랑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